드디어 이수증을 받으러 왔습니다. 이수증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이수증 찾으러 왔는데요. 교육은 잘 받으셨어요? 네, 네, 잘 받았어요. 괜찮았어요? 네, 재밌었어요. 고생하셨고요. 한번 확인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이수증 받았어요. 왜요? 이수증이 되게 많아. 그럼 우리나가 여기서 나왔고 드러나 볼까? 이거 봐. 내 거야? 내 거야? 진짜 내 거야? 응. 뭔 얘기네? 대박. 고마워. 맞네, 맞네.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오빠가 아니지. 그리고 내가 따면 어떡할 건데? 그럼 내가 누나라고 부를게. 어, 후회 안 해? 응. 그리고 내가 염소밥도 내가 다 줄게. 진짜로? 어, 일단 따오세요. 진짜지? 누나라고 해봐. 응, 누나. 왜 이렇게 잘하지? 오빠, 염소밥 주기란 것도 아니지? 오빠. 오빠. 태우. 베어남. 고치. 시작합니다. 철이. 너린. 저 바람. 바다, 번역. 그래도 어쨌든 굴러갑니다. 저도 이제 어엿한 지게차 드라이버에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